뒤바뀐 운명 옛날 어느 마을에 조상을 잘 모시는 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효자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지극히 검소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간신히 챙겨 먹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조상님들과 돌아가신 부모님의 제삿날만은 최선을 다해 음식을 장만하고 정성을 다해 제사를 모셨습니다. 이 효자의 집 바로 옆에는 마을에서 큰 부자 중 한 사람인 황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황부자의 집에 어느 날 한 도승이 찾아왔습니다. 허허 아주 잘 사는 집이군요 저에게 시주를 좀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니 황부자는 콧방귀를 끼며 말했습니다. 너의 스님이란 것들은 말이야 아주 꽁으로 밥 얻어먹기를 밥 먹듯이 하는구나 썩 나가라 그러면서 도승에게 옆에 있던 작은 돌을 하나 쥐어서 던졌습니다. 그 돌을 맞은 도승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도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황부자를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당신은 참으로 가여운 사람이로군요 그러니 황부자가 버럭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니놈의 꼴을 네가 볼 수 있었으면 그런 소리는 쉽게 못할 것인데 어찌 내가 너에게 가엾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단 말이냐 그러니 도승이 말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자는 이를 때 고통이 그만큼 큰 법이지요. 제가 당신의 미래를 내다보니 당신은 가진 것에 비해서 공덕이 부족합니다. 당신의 많은 재산은 언젠가는 몽땅 옆집 사람의 것이 될 것이며 그야말로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닥칠 화를 조금이라도 줄이시려거든 공덕을 쌓으셔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도승의 말을 들은 황부자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에라이 땡중 같으니라고 당장 나가라 어디 그런 시덥지 않은 소리를 짓거리느냐 그래 놓고 나에게 시주나 한번 받아보려고 왜 그런 것이냐 썩 나가라 황부자는 그렇게 도승을 황급히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참 뒤부터 황부자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도승놈이 이상한 소리를 해서 자꾸 불안하단 말이야 아 혹시 설마 불안은 계속해서 새로운 불안을 낳았습니다. 도승이 던지고 간 작은 조약돌은 황부자의 머릿속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안되겠다 안되겠어 이래서는 불안해서 살 수가 있나 황부자는 그렇게 밤새 자신의 재산이 옆집 사내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날밤을 꼬박 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그동안 애써 모은 재산이 모두 옆집 사람의 것이 된다니 말도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황부자는 날이 밝자마자 서둘러 장터로 나갔습니다. 자신의 돈과 집안에 있던 값비싼 물건들을 모두 털어서 황부자는 아주 진기하고 비싼 진주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항상 쓰고 다니는 갓 속에 넣어두고 꿰매버렸습니다. 아이고 내 재산을 이렇게 항상 지니고 다니면 그 옆집 놈에게로 넘어갈 리가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황부자는 마음을 푹 놓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발 뻗고 자겠구나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황부자가 마을 근처에 강변을 거닐고 있을 때 갑자기 강풍이 몰아쳐서 그의 가시 강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으악 안돼 안돼 황부자가 황급히 강으로 몸을 던져서 갓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황부자가 손을 열심히 뻗어 간신히 그 갓을 잡으려 하였는데 그때였습니다. 마침 아주 커다란 물고기 한 마리가 수면 위로 나타나서는 진주가 들은 갓을 얼른 삼키고 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안돼 안돼 내 가시 내 진주가 이럴 수가 난 망했구나 망했어 황부자는 그렇게 강물 앞에서 주저앉아 한참 동안 자신의 전 재산이 들어있던 모자가 떠내려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모자는 보이지 않았고 황부자는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 황부자의 갓을 집어삼켰던 물고기는 인근 강가에서 고기를 잡던 한 어부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어찌나 큰지 저치 곤란이었습니다. 아이 이 물고기를 누가 살까 아이고 이렇게 큰 물고기는 손질도 힘들고 맛도 없는데 그렇게 이 어부는 그 물고기가 누가 살지 아주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마을에서 제사상을 차린다고 분주해하던 효자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 효자에게 이 물고기를 헐값이라도 팔아야겠구나 제사상에 큰 물고기를 올리면 조상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해야겠네 그렇게 어부는 제사상을 준비하려 장터에서 장을 보고 있는 효자에게 갔습니다. 이봐 자네 내가 이번에 아주 커다란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았는데 말이야 최서상에 커다란 물고기를 올리면 조상님들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은가 그러니 효자가 대답했습니다. 어이구 정말 좋지요 커다란 물고기면 조상님들이 하늘에서 함께 계시는 동무분들하고도 나눠 먹을 수 있겠습니다. 효자가 기뻐하니 이 어부는 생각했습니다. 오호라 이것 봐라 이거 값을 제법 받을 수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한 어부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만큼 말이야 값이 좀 나가는데 자네는 이 마을의 훌륭한 효자이니 내가 싸게 해줌세 보통 물고기 값에 세 배만 지불하게 원래 다섯 배는 받아야 하는데 자네는 효자니까 그렇게 받는 것일세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부님 제가 그럼 금방 들어가서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꺼내오겠습니다. 효자는 황급히 집으로 달려가 오랜 기간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아놓은 돈을 모두 어부에게 지불하였습니다. 그렇게 효자는 그 커다란 물고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야 다시 봐도 정말 큰 물고기구나 조상님들과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것이다. 그렇게 효자는 그 물고기를 요리하기 위해 배를 갈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뜻밖에도 커다란 진주가 나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아주 진기하고 값비싼 진주였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물고기에서 진주가 나오다니 이게 뭔 일이람 효자는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이제 제사상을 더 풍족하게 차려드릴 수 있겠구나 효자는 그렇게 진주를 팔아 그동안 궁핍한 삶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횡제를 한 효자는 그것이 조상님들과 부모님의 은덕이라고 생각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상을 더욱 풍족하게 차려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효자가 재산을 잘 관리하고 쓰러지지 않고 잘 모으니 한 번 늘기 시작한 그의 제사는 눈덩이처럼 커지듯이 더욱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고 일평생을 부유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원래 부자였던 황부자는 그렇게 스님의 말대로 알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 효재를 보고 옛날 자신이 홀대한 스님의 말을 떠올리며 한탄하였다고 합니다. 여인에게 딱이 맞은 스님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유명한 도승이 찾아왔습니다. 이 도승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말도 얼마나 재미있게 하는지 그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 도승의 이야기를 듣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을 중심가에 자리를 펴고 이야기를 시작하니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고 소문이 퍼져서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그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의 이야기를 너무나 듣고 싶어 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분의 이야기를 소문으로만 들어왔는데 이렇게 직접 듣게 될 줄이야 참으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구나 이 여인은 도승의 좋은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시장에 그날 제사를 지낼 음식 재료들을 사러 온 참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다 조금만 듣다가 가서 제사 준비를 해야지 여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계속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승의 이야기는 끝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워낙 긴 이야기였지만 너무나 재미있었기에 사람들은 시간 갖는 줄 모르고 도승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사를 준비하러 온 여인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봐 벌써 시간이 일이 된 것인가 큰일이구만 오늘 내다 팔 나무를 아직 다 못 팔았는데 어머나 내 정신 좀 봐 가서 빨리 밥 해야 하는데 벌써 저녁 시간이 다 되었네 사람들은 순식간에 지나간 시간에 당황하며 황급히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런 이거 오늘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남은 이야기는 내일 다시 하도록 하지요. 도승도 날이 어두워지니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어쩌지 제사 준비를 하나도 못해놨는데 큰일이구나 큰일이야 제사를 준비하러 시장에 왔던 여인도 깜짝 놀라서 여기저기 제사 음식들을 차릴 재료들을 구하려고 장터를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날이 너무 어두워져서 상인들이 모두 집에 돌아가고 없었습니다. 큰일이야 어쩐단 말인가 시아버님 제사상을 차릴 재료를 하나도 구하지 못했네. 여인은 그렇게 더덜 더덜 낙심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온 부인을 본 남편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아니 여보 당신 도대체 어디에 있다가 이제 오는 것이오. 제사 준비도 하나도 해놓지 않고 당장 제사를 지내러 동생들이 올 것인데 빨리 제사 쌍을 차리시오. 그러니 여인이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그만 유명한 도승의 말씀을 듣느라 음식 재료를 하나도 사지 못하고 일이 늦어버렸답니다. 어쩌지요? 그러니 여인의 남편이 무척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 정신이 있소? 없소? 오늘 우리 아버지 제사인 것을 아는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이오? 아 이럴 수가 이거 곧 동생들이 옳다인데 근데 무슨 낯으로 동생들을 본단 말이오? 참으로 어이가 없구려. 아 이런 경우가 어디 있소? 도대체 당장 이 집을 나가시오. 신정에 가있든 어딜 가든 내 집에 발을 들여놓지 마시오. 집에 들어오려거든 그 도승인지 뭔지 하는 자의 뺨을 때리고 돌아와야 할 것이오. 아니 여보 어찌 여인은 남편에게 애원을 해보았지만 남편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남편과 별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연이 이웃들의 입을 통해 온 마을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보게 저 큰 소나무 아랫집 김씨네 말이야 글쎄 그 부인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 스님 뺨을 때려야 한다는데 마을 마을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지나가던 그 유명한 도승이 결국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그날 내 이야기가 너무 길었구나 이것은 나의 불찰이다 나 때문에 한 가정의 평화가 깨져버린 것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한 도승은 여인이 잠시 묻고 있다는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김씨 댁 부인 계십니까? 아니 스님 어쩐 일로 저를 찾아오신 겁니까? 참으로 영광입니다. 부인이 도승을 보고 인사하였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함께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던 마을의 중심가로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아 네 그러겠습니다. 부인은 도승을 따라 마을의 중심가로 갔습니다. 이야기 잘하는 도승이 나타나자 중심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 스님이 오셨다. 오늘은 또 무슨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그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니 스님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이야기들이 떠올라야 할 것인데 아무래도 약간의 충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스님은 그러더니 데려온 여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저의 뺨을 세게 한 대 쳐주시면 생각이 안 나던 이야기들이 툭 하고 튀어나올 수 있을 듯 합니다. 이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스님이 그리 말하니 여인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네? 아니 어찌 제가 스님의 뺨을 때리겠습니까? 아 그리 해주지 않으시면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부탁을 좀 드립니다. 스님이 그렇게 말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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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만 시원하게 때리시오 스님이 원하시지 않소 맞소 그래야 우리가 이야기를 듣지 아 알겠어요 그럼 한 대만 걱정 마십시오 소승이 이래 봬도 무예가 깊어 여인의 손에는 끄덕도 없습니다. 그렇게 여인은 마을사람들의 성화와 스님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스님의 뺨을 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손바닥을 높이 들자 알 수 없는 위약감이 스님에게 쏟아져 왔습니다. 아 맞아 그런데 저 김신의 부인이 왕년에 빨래하다가 방망이로 강가에 바위들을 죄다 부서놨다던 그 장사 부인 맞지? 엄청난 위약감과 함께 한 마을사람의 이야기가 스님의 귀에 들려왔을 때는 이미 스님의 얼굴과 여인의 손바닥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퍽 으악 원매 뺨을 때리는데 어째 저런 소리가 난다냐 아이고 스님 쓰러지셨는데 스님 스님 아이고 스님 스님은 뺨을 맞고는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스님 제가 살살 친다고 친 것인데 어찌 아유 이럴 수가 괜찮으십니까 스님 여인은 스님을 걱정스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황급히 스님에게 달려와서 상태를 보니 잠시 정신을 잃은 것이지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스님이 잠시 후에 정신을 차리고 미안해하고 있는 부인을 잘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한 마을 사람이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정말로 뺨을 맞아야 이야기가 생각나는 게 맞습니까 아니지요 아이고 아파라 그럼 어째서 저 여인에게 뺨을 맞으신 겁니까 그렇게 정신까지 잃도록 이오 그러자 스님이 벌겋게 부어오른 뺨을 살살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허허허 가정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그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랍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스님은 또 긴 이야기를 시작했고 사람들은 또 그렇게 스님의 주변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김시댁 부인이 스님의 뺨을 때려 스님이 기절한 사건은 삽시간에 온 마을에 소문이 퍼졌고 그렇게 남편은 자신이 내뱉은 말대로 다시 부인을 찾아가 용서해주고 집으로 들어오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만냥짜리 송아지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집안의 큰 제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도구들과 필요한 것들을 구했지만 아직 구하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번도 멍해를 맨 적이 없는 붉은 송아지 였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아무리 찾아도 멍해를 매본 적이 없는 붉은 송아지가 쉽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큰일이구나 붉은 송아지가 한 번도 멍해를 맨 적이 없어야 하거늘 어찌 하여 이리도 없단 말인가 그렇게 터덜 터덜 길을 걷고 있는 부자의 눈에 한 붉은 송아지가 들어왔습니다. 아주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끌고 가는 소 중에서 딱 봐도 멍해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그 붉은 송아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자는 즉시 그 소의 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보시오 부디 이 송아지를 나에게 파시지요. 어? 이 송아지 말이요? 뭐 값을 후하게 쳐주신다면야 얼마면 되겠습니까? 삼백냥이면 충분히 되겠지요? 삼백냥이란 말에 가난한 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삼백냥이면 충분합니다. 좋소 잠시만 기다리시오 내 가진 돈이 이백냥 뿐이니 백냥을 곧 더 가지고 와서 값을 지불하리다. 여기서 기다리시오. 부자는 그렇게 말을 마치고는 돈을 가지러 돌아갔습니다. 줄지에 삼백냥이란 큰 돈의 송아지를 팔게 된 가난한 이는 그 송아지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무언가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헐레벌떡 뛰어오는 부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달려와서 헉헉대는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아 다시 생각해봤는데 이 송아지를 팔지 않겠소? 그러니 부자가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왜 틀린 말을 합니까? 아까는 판다고 하지 않았소? 아 내 송아지를 내가 팔지 않겠다는데 왜 그러시오? 그러자 부자는 잠시 동안 생각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가격을 더 부르려고 그러는 거요. 좋소. 얼마를 드리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드리겠소. 이 가난한 이는 부자가 붉은 송아지를 무슨 일이 있어도 사려 한다고 판단하고 가격을 높게 불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가난한 이가 아무 말도 없자 부자가 점점 안달이 나서 말했습니다. 500량은 어떻소? 실소? 가난한 이는 부자의 제안을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럼 600량을 내리다. 600량을 내겠다는 부자의 말도 가난한 이는 역시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값이 점점 올라가 1000량이 되고 1000량은 2000, 3000량을 거쳐 결국엔 만냥의 붉은 송아지를 사는 것으로 결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100량이 기어이 만냥을 받아야 그 붉은 송아지를 팔겠다는 것이오. 싫으면 지금이라도 그만두시오. 나는 상관없소. 하 알겠소. 내 만냥을 내어드리리다. 당장은 구할 수 없는 큰 돈이나 하루면 내 구해올 수 있소이다. 내일 아침에 돈을 가지고 올테니 저 송아지를 잘 맡아두었다가 내일 데리고 나와주시오. 그러지요. 그렇게 붉은 송아지 덕분에 만냥이라는 평생을 놀고 먹어도 될 큰 돈을 벌게 된 가난한 이는 뜻밖의 횡재에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주위의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랑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저 붉은 송아지를 만냥에 팔았다네. 그 부자놈이 이 송아지가 몹시 탐이 났던지 내가 달라는 대로 값을 치르겠다고 하더군.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송아지를 사려 하는지 참으로 궁금하단 말이야. 아마 내가 추측해보건데 이 송아지가 아직 멍해를 쓰지 않았어 그런 모양이지. 그래서 오늘 밤에 이 송아지에게 멍해를 씌워두었다가 그 사실을 숨기고 내일 그 부자놈에게 넘겨주어야겠어. 그러면 돈은 돈대로 벌고 또 그 부자를 놀려주는 셈도 되니 이거 참으로 돈도 벌고 재미도 있고 일석이조 이지 않은가. 아 정말 좋은 생각이구만. 하하하하. 그렇게 친구들과 한참을 웃고 떠들던 가난한 이는 즉시 송아지에게 멍해를 씌워놓았습니다. 다음날 부자가 소를 사러 왔을 때 가난한 이는 얼른 멍해를 떼어낸 다음 끌고 나왔습니다. 부자는 돈을 건네주기 전에 송아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송아지의 목에 두 줄기 털이 누워있는 것이 아닙니까? 눈도 전날에 초롱초롱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하룻밤 사이에 슬픔이 가득한 눈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소가 멍해를 쓴 적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소 목덜미의 털을 살펴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멍해를 써본 일이 없는 소는 목털이 두 줄기로 보기 좋게 세워져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것은 그 털이 잠자듯이 누워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소는 눈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멍해의 무거움을 경험하지 않은 소의 눈은 똑바로 앞을 보고 있지만 멍해를 쓰던 소는 눈이 밑으로 쳐져 사팔뜨기 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그것을 한눈에 알아보고 이 송아지가 지난 밤에 멍해를 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는 이제 나에게 필요 없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눈만은 속일 수 없어. 이 송아지는 멍해를 쓰지 않았었기에 필요하여 내 이 비싼 값을 주고 사려 한 것인데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되었구려. 부자의 말에 가난한 이는 그제서야 자기 자신의 경솔함과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내 발로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렸구나. 망했다. 망했어. 그렇게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이었습니다. 무덤 속에서 살아난 노인 옛날 어느 나라의 어느 마을에는 술을 무척 좋아하는 큰 부자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 노인은 술을 너무나 좋아하였는데 술을 먹기 위해서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술을 마셔댔습니다. 그럼에도 그 노인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이 너무나 많아서 매일같이 술만 마시고 펑펑 놀아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에게는 자식도 부인도 없었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매일 술만 마셔대니 이 노인에게 시집오는 처자들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부자 노인의 집에는 노인과 노인의 집안일을 봐주는 두 명의 하인 형제들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 노인은 그런 하인들에게 아예 집안의 모든 일들과 재산관리를 맡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 형제들은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위중한 병에 걸려 병을 치료하기 위해 큰 돈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인 형제들은 그 치료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관리하는 부자 노인의 재산에서 몰래 돈을 조금씩 빼내어서 어머니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을 들여도 어머니의 병은 계속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용한 의원이 이들의 어머니를 진찰하게 되었습니다. 음 이 병은 아무래도 이 백년 이상된 산삼을 타려먹여야 낫는 병인 것인데 병이 낫는다는 말에 이 하인 형제들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의원님 그것이 참입니까 그럼 그 백년 이상된 산삼을 구해와야겠군요 허허 그렇지 그런데 그게 어디 한두 푼 하는 것인가 자네들 사정에 그것을 사려면 백년이 아니라 천년을 일해야 할 것인데 아이고 일을 어쩐다냐 이건 마음의 준비들 탄다니 아시게나 의원의 말을 들은 두 하인 형제는 낙심하며 터덜터덜 주인 영감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마당을 쓸던 형이 잠시 하늘을 보며 고민하더니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동생아 우리가 이 집에서 일을 한지도 벌써 십년이 넘었는데 그런데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집의 주인 영감은 집안일에는 관심도 없고 매일 술만 퍼마시고 잠만 자고 있으니 사실 이 집은 그동안 우리 것이나 진배 없지 않은가 우리가 다 관리하고 있으니 그렇긴 그렇습니다. 형님 그래서 덕분에 몰래 몰래 어머니 치료비를 빼다가 쓸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갑자기 이런 얘기는 왜 하십니까 내가 어젯밤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저 주인 영감은 가족도 없고 매일 술 먹고 방에서 잠만 자니까 만나는 사람도 없고 말이야 우리가 이 집과 재산들을 가지고 어머니를 위해 산삼을 사는 것이 어떤가 음 형님 하지만 주인 영감님이 우리를 아들처럼 잘 대해주시는데 어찌 그런답니까 그나마 어머니 병치료비 빼다 쓰는 것은 나중에 벌어서 되돌려 놓을 생각으로 그리 하고 있지만 동생의 말대로 이 주인 영감은 집안일을 모두 이 형제들에게 믿고 맡겼고 그 형제들을 늘 자신의 친아들처럼 잘 대해주었습니다 거기에 품삭도 다른 집에 두세배씩이나 챙겨주며 자신들이 뭘 하든 잔소리 한 번을 하지 않는 아주 좋은 주인이었습니다 다른 집 하인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대우를 받았기에 그들은 마음 한편으로는 주인 영감에게 감사함과 미안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 동생아 알지 나도 알다마다 그런데 그럼 어머니를 저대로 돌아가시게 둬야 한다고 이리 눈앞에 방법을 두고 어찌 가만히 있는단 말이냐 하 그건 그렇습니다 어찌 좋은 수가 있습니까 음 그러니까 아주 독한 술들을 잔뜩 준비를 해두는 것이지 그러면 저 주인 영감이 무척 좋아하면서 술을 퍼먹을 것이고 정신이 해롱해롱해지면 우리가 계속 더 술을 먹이는 거야 그럼 그럼 아마도 아예 정신을 잃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요 음 동생아 일단 내 말대로 해보자고 이 다음은 그 후에 알려주겠다 두 하인 형제는 계획대로 주인 영감을 위한답시고 독하고 귀한 술을 잔뜩 구해왔습니다 아이고 주인 마님 제가 시장에 장을 보러 갔었는데 말입니다 글쎄 아주 훌륭한 술들을 잔뜩 가져와서 파는 사람이 있지 뭡니까 주인 마님 생각이 나서 이렇게 술을 다 사왔습니다 아니 뭐라 세상에 이리 귀한 술들을 사오다니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너희들은 아주 훌륭한 하인들이야 하 아니지 하인이 뭐냐 내 아들들이지 참으로 좋구나 좋아 그렇게 부자 노인은 하인 형제가 가져온 독한 술을 잔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술을 잘 먹는 노인이라도 끝도 없이 독한 술을 먹어대니 결국에는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형님 주인 영감님이 정신줄을 논 것 같은데 이제 어찌합니까 자 있어 보라고 형제 중 형이 이웃 사람들을 불러와서는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주인 마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러야겠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을 불러와서는 형은 형은 정신을 잃은 부자 노인의 옷을 잘 갈아입히고 부자 노인을 관 속에 넣었습니다 당시 그 나라에는 사람이 죽으면 낭떠러지 밑에 동굴을 파고 그 속에 관을 넣는 장래 풍속이 있었습니다 이 술꾼 부자 노인도 관에 넣어진 후에는 그와 같은 동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은 너무나 깊이 취한 채 죽은 듯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일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인 영감을 묻는 일을 무사히 끝낸 두 아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 고생했다 이제 이 집의 재산들을 가지고 어머니를 위해서 백년 묵은 산삼을 구해봐야겠다 그래요 늦기 전에 어서 산삼을 구하러 갑시다 그렇게 두 하인 형제는 백년 묵은 산삼을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온 마을 옆마을 앞마을 뒷마을 다 뒤져보아도 형제가 이 산삼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찌 산삼이 없단 말이오 약재를 파는 상인에게 형제가 물으니 상인이 말했습니다 아유 그것이 말이야 얼마전에 한 부자가 와서 이 금방의 산삼이란 산삼은 죄다 쓰러갔어 한 뿌리도 남은 게 없어 이럴 수가 결국 하인 형제는 산삼값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다음날 일단의 상인들이 좋은 술과 고기 그리고 다른 나라에 팔기 위해 여기저기에서 산 많은 물건들을 들고 부자 노인이 묻혀버린 무덤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적에게 쫓기는 도중이어서 물건들을 숨길 곳을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 이곳 동굴이 좋겠소 이곳이라면 도적들에게 물건들을 들키지 않게 숨길 수 있을 것이오 여기 말에 실려있는 음식들과 물건들을 숨겨놓고 그 말들을 타고 일단은 도적들을 피해 몸을 피합시다 상인 일행들은 그렇게 부자 노인이 정신을 잃고 묻혀있는 동굴 속에다 음식과 물건들을 감추고는 얼른 말을 타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도망을 치느라 정신이 없었기에 이 부자 노인이 묻혀있는 관을 미쳐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3일이 3일이 지났습니다 부자 노인은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3일째 되는 날이 되어서야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깨어나게 된 부자 노인은 너무나 너무나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다들 어디 가고 나만 여기 있는 것일까 모두 어디로 간 거야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어두컴컴한 동굴 속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누군가를 불러보았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낙담한 부자 노인은 털썩 땅에 주저앉아서 주위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웬 술병들이 손에 와 닿고 손을 덧뻬더니 고기와 음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주변에는 수많은 진귀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 폭이냐 어휴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 하인놈들이 나를 여기에 버려둔 게 분명한데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나를 아직 버리지 않으셨구나 참으로 다행이구나 이리 귀한 술과 음식들과 함께라니 이곳은 천국인가 부자 노인은 우선 고기와 음식들로 배를 채우고 술을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노인은 좋아하는 술이 들어가니 갑자기 즐거운 기분이 되어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부자 노인을 산채로 묻었던 하인들은 이 주인 영감의 재산을 얻게 되었으나 그것으로 필요했던 백년 묵은 산삼을 구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너무나 허탈하였습니다 하 형님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괜한 짓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게 말이다 혹시 주인 영감께서 살아있진 않으실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빨리 가서 꺼내드려야겠다 어서 한번 가보자꾸나 두 하인 형제는 주인 영감이 혹시나 살아있다면 꺼내주기로 마음을 먹고 황급히 주인 영감을 묻은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숨을 헉헉 떼며 두 사람은 동굴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굴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무덤 속으로부터 이 주인 영감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주인 영감님이 아직 살아계신 모양이야 정말 소리가 들리는데 저 동굴 안에서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었는데 어찌 아니다 이럴 게 아니고 형님 빨리 들어가서 구해드리지요 두 하인은 서둘러서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참 동안에 동굴로 들어가니 정말로 콧노래를 부르며 배불리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있는 주인 영감이 보였습니다 아니 주인 영감님 어떻게 이렇게 그곳에 그곳에는 그곳에는 수많은 술병과 그 밖의 많은 음식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이런 이런 천하의 나쁜 놈들아 네 놈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느님께서 날 보살펴 주셨다 하느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내가 그동안 너희들을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느 집 하인들보다 잘 대해주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런 짓을 한 것이냐 아니 그 그것이 말입니다 네 놈들 내 재산을 탐낸 것이냐 아니 내가 자식도 없고 재산 물려줄 사람이 없는 것을 알지 않느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는 아들 같은 너희들에게 내 재산을 다 물려주고 죽을 참이었는데 어찌 이런 짓을 하였느냐 그러니 하인 형제 중에 형이 주인 영감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참 동안 다 들은 주인 영감은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러니 이러니 너희들의 너희들의 어려움을 내가 그냥 모른 척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냐 미련한 것들아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나한테 도움을 청해야 했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부자 노인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런 이 모자란 것들아 백년 묵은 산삼이 필요하다고 했냐 그게 온 마을에 다 사라진 이유가 말이다 바로 나 때문이다 이런 모자란 것들 내가 최근에 산삼주에 꽂혀서 말이야 산삼이 왕창 필요했었어 그래서 백년 백년 이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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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삼 산삼들은 온 마을에서 죄다 사왔어 비밀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러니 그것을 쓰면 될 것이로구나 당장 꺼내다가 어머니께 달아드려라 아 아니 정말입니까요 이럴 수가 어찌 저희들에게 저희들은 주인 마님께 이런 못된 짓을 하였는데 아이고 이놈들아 낳은 자식만 부모더냐 내가 너희들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내 모든 것을 믿고 맡긴 지가 오래다 자식이 무슨 짓을 해도 결국은 부모가 용서해야지 어찌 하겠느냐 하인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하인은 주인 영감에게 울며 불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주인 영감님께 이런 금수같은 짓을 해버렸습니다 주인 영감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를 용서를 해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주인 영감님께서 시키는 대로 불편 없도록 잘 모시겠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지요 이 이놈들 그래도 덕분에 여기 아주 훌륭한 술이랑 음식들을 얻게 되었으니까 특별히 한 번만 봐주마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두 하인 형제와 부자 노인은 그 동굴에 있던 귀한 술들과 음식들을 모두 집으로 운반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하인 형제는 부자 노인이 사두었던 산삼으로 어머니를 잘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부자 노인은 정식으로 두 하인 형제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이 형제는 양아버지인 부자 노인을 온 정성을 다해 봉양하며 잘 살아가게 되었고 부자 노인이 나이가 많아 결국 정말로 세상을 뜨게 되니 그 뒤를 이어 이 부자 노인의 양아들이 된 두 하인 형제가 모든 재산을 물려받아 좋은 일에 쓰며 오래오래 잘 살아갔다고 합니다 잘자셈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옛날 이야기 속에는 다양한 형태의 인간관계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부모 자식이나 형제 등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왕과 신화 주인과 하인의 관계 등 오늘날에는 볼 수 없는 인간관계들도 옛날 이야기를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역사 속의 다양한 신분 제도를 알아볼 수 있고 우리 조상들이 그러한 신분적 제약들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삶의 지혜를 발휘하며 살아왔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옛날 이야기 속에 다양한 인간관계와 신분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듣는 것도 옛날 이야기의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잘자세요 고맙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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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